우리가 6.25 전쟁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공하는 포탄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죠 또 하나 꺼내낼 카드가 뭐냐면 노동력 파견을 빙자한 용병을 보낼 수가 있어요 군사평론가로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만약 살상무기 지원한다 판도가 뒤바뀝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군이 결정적 공세를 한번 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저는 한 3단계 정도로 보는데 이거 갖다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아시다시피 북한과 러시아의 강화되는 혁명 플러스 약간 북에서 여러 가지 도발을 다행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나오셔가지고 가장 좀 최근에 핫한 이슈부터 살펴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가지고 북러 사이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걸 맺었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문구인 것 같은데 상호방위 지원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사시에는 군사적인 지원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한 74년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된 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6.25 전쟁을 일으킨 거는 이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이 일으켰지만 사실 그 뒷배 역할을 해준 거는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었거든요 그만큼 6.25 전쟁에 있어서 당시 소련의 역할이 지대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소련이 일부 참전했지만 일부 참전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박대한 무기 지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950년을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5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때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뭐 아시다시피 소련이 독일하고 정말 죽기사기 싸웠고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기가 사실 냉전 시절 때 많은 나라에 지원이 됐고 거기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 정부도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군사 개입과 관련된 부분은 안 된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런데 만약에 유사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북한이 다시 남침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러시아가 무기를 지원한다 그럼 이거는 전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사시 상황에서 전세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협정과 함께 더욱 중요한 건 사실 과거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도 보면 물론 협정도 중요했지만 최고 지도자 간의 관계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했지만 스탈린에 찾아가서 남침하겠습니다 결제 받고 스탈린한테 결제 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참 예사롭지 않은 행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약간 좀 의아한 게 사실 얼마 전에는 또 푸틴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안 해서 고맙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것들이 러시아와 한국의 직항 통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당연히 방금 나온 그런 군사적 지원하면 우리 정부의 반발이라든지 당연히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떻게 본다면 약간 모순적인 그런 정책을 핀 이유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말렸다고 봐요 아 단순히 립서비스였다고 볼 수 있을 거 이미 평양에 가기 전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기본적인 합의들이 다 돼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외교 관리상도 다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제 푸틴과 김정은은 뭔가 다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우리를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으로 상당히 괘씸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소 과거에 90년대에 우리가 이제 한소 수교를 맺고 그다음에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사실 러시아 경제발전에 일조한 바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차관 제공도 해줬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런 관계를 과거에는 북한을 사실 러시아가 버렸고 그 전에 김정일이 있을 때 물론 이제 푸틴이 북한을 방북을 했었지만 우리만큼의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푸틴이 북한보다는 사실 한국을 더 많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다 떠나버리고 북한과 손을 잡았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을 수행하는데 북한의 도움이 저실하다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 북한에서 들여오는 그 포탄이 사실 가장 좀 중요하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제 포탄의 전쟁이 되고 있거든요 약간 재래식 무기를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럼 포탄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우크라이나 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전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드론이거든요 하루에 뭐 일설이 하면 수백 대 수천 대의 드론이 전선을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중국산 DJI 드론 같은 것 같은 작은 드론들 큰 드론들은 사실은 생존성이 낮아요 격추당할 수 있으니까요 격추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드론들이 하루에 몇 천 개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전선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이 잘 보시면 정체 상태잖아요 맞아요 서로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드론 때문이거든요 공격을 하려면 뭔가 대규모 병력이나 장비가 집결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힘을 받아서 어딘가로 확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일만 하면 이 드론이 나타나서 다 발견해내고 드론에 또 폭탄 달아서 공격하고 드론으로 만약에 포병 사격을 하면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좌표를 딱 보고 있기 때문에 한두 발로 오차 수정하고 바로 그냥 쏘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폭탄이 많이 사용되죠 정밀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작년만 해도 서방세계 포탄 지원이 좀 줄어들어서 하루에 한 1000발 정도 쐈어요 155번의 포탄을 그때도 아우성이었거든요 부족하다고 그런데 그때 러시아가 하루에 10000발 쐈었거든요 10배네요 그래서 다 토탈 해보면 한 달에 한 30여만 발씩 쏘는 거거든요 물론 러시아가 더 많은 양을 갖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공하는 포탄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죠 지금 거기다가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의 북한이 노동력을 파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지역들 재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일반 기업이 전쟁이 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이 되고 노동력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뭐 루브라 지급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루브라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렇죠 쓸모가 없어요 그럼 러시아가 줄 게 뭐냐 에너지 식량 특히 식량 러시아가 또 밀 생산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거의 탑급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쌀이 아니더라도 밀만 줘도 북한의 그런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포탄을 수출하고 밀로 받는다거나 노동력을 보내고 밀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또 다르게 시급해하는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정제유 원유 뭐 이런 것들을 받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좀 더 한 가지 조금 노동력 파견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북한이 또 하나 꺼내낼 카드가 뭐냐면 노동력 파견을 빙자한 용병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아 러시아가 지금 용병을 막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시면 아프리카 인도 네팔 심지어 중국 사람도 지금 용병 운동이 있어요 그럼 만약 북한이 노동자를 빙자한 용병을 보낸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큐죠 워낙 뭐 사실 병력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북한이 군병력을 단체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담스러워요 왜냐 북한 사람으로만 있는 부대가 한 부대에 있어요 예를 들어 총운제한 뭐 이런게 생겨 총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반란이 일어나겠죠 아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용병을 데려오는 걸 보면 해외 여러 나라에서 데려오지만 그 사람들을 한 부대로 잘 묶지 않아요 여러 부대에 그냥 찢어서 나눠줘요 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노동자 파견을 빙자해서 용병을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뛰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우크라이전은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된 전쟁이 뭘까요 아 우리나라요 한국 베트남 전쟁 그렇죠 네 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전 같은 거죠 이게 아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약간 대우는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 정말 이런 김일성 김정일 이 시대또보다도 더 큰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큰 행운을 얻은 거죠 요번에 그러니까 여러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북한이 꺼내둘 수 있는 우크라이전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무기 지원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파견 그다음에 노동자 파견을 빙자한 용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사실 북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이라든지 다시 경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북한을 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시각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탈냉전적인 시각 두 번째로는 냉전적인 시각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 끝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앞으로 향후에 적어도 10년 정도는 북러 관계가 좋을 거라고 좀 봅니다 과거 냉전 시절처럼 북한의 뒷배가 돼주었던 소련처럼 러시아도 그런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끝난다고 해도 이 앙금들 이거 특히 서방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 동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러시아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갈등과 앙금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전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탈냉전은 이미 끝났다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다만 과거 냉전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동과 서가 장벽을 쌓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탈냉전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글로벌화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향후에는 이 글로벌화도 이제는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지금 뭐 미중 간에 갈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블록을 쌓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앞으로 약화되지는 않을 거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오커스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블록으로 맞서겠다 그리고 중러 북을 포위해서 막아놓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대열에 동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또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진영이라는 세계에서 봤을 때는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신냉전 모드가 가속화되면 오히려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강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하죠 사실은 그러면 천상 이익을 보는 건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특히 아이티 관련돼서는 그렇죠 전자제품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뭐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국제 정세는 아마 정말 과거 냉전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게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이 뭐 죽거나 정말 사망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그런 이슈가 사망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뭐 중국이 변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이 신냉전 모드는 향후에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북러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한민국 정부가 네 약간 바로 우크라이나 그렇게 한다면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고 푸틴 대통령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촬영하는 당일날도 또 러시아 쪽에서 약간 국방부 그쪽에서 또 한 번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네 뭐 그렇게 한다면 치명적인 그런 한너 관계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네 계속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격양된 반응을 보기도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무기 지원이 러시아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국뽕이냐 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네 네 군사평론가로서 네 네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만약 살상무기 지원한다 판도가 뒤바뀹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이 뭐 일설에 의하면 최소 400만발에서 400만발 최대 500만발까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마 언론통에 접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 통해서 우회 지원해가지고 한 50만발 갖다 줬거든요 그렇죠 작년인가 그때 네 근데 그 탄도 네 굉장히 좀 연식이 오래된 탄이에요 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식이 오래된 탄 한 10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갖다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연말 정도에 하루에 1000발 쏘았다고 그럼 100만발 갖다 줬으면 이거는 우크라이나군이 결정적 공세를 한번 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한 3단계 정도로 보는데 지금 네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면 살상 무기 지원 한다면 네 1단계로는 일단 155mm 포탄 우리가 이제 유사시 사용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네 155mm 포탄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효과적으로 써야되는 무기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러시아에 아 소련 시절에 이제 차관 빌려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이후에 러시아가 야 우리 돈 없어 물건으로 좀 갚자 그래서 이제 불곰사업이라는 걸 하죠 러시아에서 무기를 들여오죠 네 그래서 뭐 T-80유 전차, BMP3 그 다음에 그 지금 산림 소방으로 쓰고 있는 까모프 헬기 그 밖에 뭐 대전차 미사일 견착식 기대공 미사일 이런 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써요 거의 다 다 퇴역했어요 네 대부분이 다 물론 일부 남아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잘 보시면 소련제 무기 서방제 무기를 다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과거부터 소련제 무기를 더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T-80유 전차나 BMP3 같은 거 갖다 주면 바로 야전에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쓰고 있었으니까 교육이 필요 없어요 적응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대전차 미사일 뭐 이런 것들도 다 우크라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 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순식간에 예를 들어서 뭐 여하에 따라서 뭐 한 보병 4단급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장비만 가지고 아니면 뭐 여단급도 구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우리가 문제가 대러 제재 때문에 그 산림 소방에서 많이 쓰는 깐프도 지금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요 수입을 못해요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아 네 우크라인증 일으키면서 미국이 미국이랑 다 대러 제재 걸어버린 다음에 그 못 써요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다 갖다 주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냥 전투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군에 보면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무기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국산화가 많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견착식 기대공 미사일의 일종인 미스트랄 프랑스에서 한 2,000발 넘게 들여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2선부대에서 쓰고 있어요 1선에서는 안 써요 잘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보시면 하시겠지만 그런 좀 큰 드론 순항 미사일 이런 거에 도시들이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격할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물론 이제 나토라던가 미국에서 패트리아트도 지원하고 스팅어 미사일도 지원하고 하는데 프랑스도 미스트랄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무기체계 수명이 보통 30년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수명이 다해가는 외산 무기들 중에 하나가 제가 언급한 미스트랄이 있어요 그런 거 갖다 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에서 우리 공군에서 방공용으로 쓰다가 퇴역한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요것도 호크 지대공 미사일도 사실 전세계적으로 퇴역을 했는데 워낙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반공 특히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수납 미사일에 대한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퇴역한 장비들을 다시 이제 스페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퇴역한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어차피 천공으로 대체를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거 갖다 주면 되죠 그러네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걸 내주는 나라기보다도 그냥 재고를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러시아가 러시아에서 우리가 들여온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제 3국에 이제 이건 어느 하나 다 똑같아요 제 3국에 만약에 우리가 인도를 하거나 팔거나 하면은 우리가 도입했던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파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러시아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곰사화로 들여온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결심만 하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스트라이나 호크 같은 것도 프랑스와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나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데 다 앞장선 나라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절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청궁 보내자 K9 자주포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K2 전차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려면 보낼 물건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왜 없어요 일단 이들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선부터 다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안그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2년도에 폴란드 대규모 방산수출 했잖아요 맞아요 각 방산업체 생산라인이 빡빡해요 지금 그거 하느라고 가동이 풀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네 사람도 많이 뽑았고 그래서 만들어서 주기도 그러려면 한 몇 년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선부터 그 다음에 1성 분도에 있는 거 빼오면 마크82 500파운드 폭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양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걸 지원해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미그29나 SU-27, SU-24 이런 데서 쓸 수 있어요. 어댑터를 달아서 끼면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도 방공망이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LIG 넥소스 만든 것 중에 하나가 KGGB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형 GPS 유도폭탄.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항공폭탄의 키트만 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한 수량을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수천 키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KGGB의 장점이 뭐냐면 제시폭탄이 달아서 항공기에 별도로 복잡한 통합이 필요 없이 조종사가 단말기로만 하면 돼요. 다리에 찬 단말기로 좌표 설정하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공군이 가지고 있는 소련제 전투기에서도 얼마인지 쓸 수 있죠. 그런데 155mm의 폭탄을 몇 발 쏴봤자 건물 완파가 안 되거든요. 500파운드 폭탄은 하나 잘 맞으면 건물이 박살납니다. 그런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산 무기를 지원한다 그러면 KGGB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우크라이나 만약에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하고 우리 군이 많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대체 가능한 국산 무기들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KGGB가 좀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전세 판도로 바꿀 수 있는 그만큼 위력이 있다. 지금 나토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을 지원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이 재미있는 게 재래식 무기에 거의 블랙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러시아하고 냉전이 끝나고 별장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면서 러시아하고 서열 국가들이 뭘 하냐면 재래식 무기 감출 협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있던 전차, 자주포, 약포, 각종 이런 것들을 수를 줄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창고에 다 보관해 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창고에 보관했던 냉전 시절 무기들도 지금 재고가 거의 다 없어요. 그걸 다 꺼내서 썼군요. 꺼내서 다 우크라이나 지원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무기들을 재생해서 지금 전선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러시아에 그런 창고들이 엄청 많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이제 구글어스 같은 거 보면 심지어 며칠, 몇 달 단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창고에 있는 무기들이 쭉쭉쭉쭉 사라져요. 쭉쭉쭉쭉쭉 사라지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갖고 있는 무기들을 지원한다? 그럼 아마 나토 국가들이 지원하는 양보다도 어쩌면 많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꺼내겠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정부도. 섬천 넘지 말라. 계속 얘기했잖아요. 북로정상회담 전에.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에 그걸 안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럼 우리 뭐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할까. 이걸 보냈을 경우에 전성이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도.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자기네가 우크라이나 이 기회에 대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움이 저실한데 이거를 잘못했다가는 대한민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진짜 살상무기 지원하면 이건 또 우린 또 불리지는 거 아니냐.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과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해야 돼요. 어차피 한로관계는 파탄이 났어요 지금. 푸틴이 해완가서 이런 조약을 맸다는 거는 한국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그에 걸맞는 강력한 우리도 수단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이슈 좀 살펴보겠는데 오물풍선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잘나 그러면 갑자기 삐 소리 나면서 오물풍선이 또 서울 상공에 진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는 경위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10년 가깝게 남북관계 관련돼서 그리고 남북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방종에 나가서 뭐 평론도 하고 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김정은은 어떤 생각이냐면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도 겪어봤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겪어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다 해봤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동미대화도 하고 북미정상회담도 했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이제 푸틴 만났었고 시진핑 주석도 만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독재자고 하지만 이전의 아버지는 사실 은둔의 독재자였고 김정은은 사실 그렇게는 안 됐잖아요 지금. 공개적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도발해봤자 자기 이미지만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게 이 오물풍선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좀 전문용어로 하자면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많이 하는데 비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죠. 북한이 지금 하는 걸 보면 GPS 전파규란 그다음에 오물풍선.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뭔가 우리 국민을 굉장히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게 약간 심리전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 날라온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이라기보다도 짜증나고 북한 제네들 왜 그래 등등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으려는 그런 속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뭐 이제 그런 팔북자분 얘기 전에 들으면 북한이 이번에 격노한 이유가 뭐 정말 뭐 김정은 관조 앞에 이게 떨어져서 그렇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다. 그런 소문도 있어요. 격노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격노했는데 과거 떴으면은 이제 날라오는 거에 뭐 포소던가 대공포소던가 이랬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 안 할까요? 아니 해봤자 북한만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괜히. 실제로 무럭 충돌을 하면. 괜히 긴장감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개인의 안 좋은 이미지만 더 생기고. 그동안 이제 분위기 다 좋았는데. 과거에 박근혁 정부 시절 때 그랬잖아요. 뭐 하면 막 대공포소 그랬잖아요. 지뢰도발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만 똑같은 수단으로 그냥 괴롭히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대강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라는 게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북한도 이런 회색시대 전술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김여정이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할 시에는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오운풍선 보내면 우리도 대북 확성기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약간 추가적인 새로운 대응은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우리 정부나 관계자분들이 물론 대북 확성기 자체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북한도 뭐 맞대응 확성이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확성기 틀 때 자기네도 확성이 달아서 그걸 희석시키는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대북 확성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되는데. 이 중에 이게 또 맞는 카드가 돼버렸어요. 뭐만 하면 이걸 자꾸 꺼내드는 거예요. 우리 또.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과거 정부도 그랬고. 물론 그 전에 북한이 남북 대화 나와서 제발 저것만은 좀 꺼달라. 맞아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북한 주민들의 영향을 주지만 그냥 우리도 확성기 틀어서 희석시키면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여정이 물론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쓸 수 있는 수단도 많지가 않죠. 이런 회색지대 전술을 한다 그러면.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북한이 사이버전 능력이 좀 탁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버전을 좀 해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해킹해가지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말 악랄한 뭔가를 해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이제 요즘 정부 지지율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남 갈등 조정하는 거죠. 지금 옹울풍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북한이 저렇게 내려 보내는데 그럼 우리도 안 보내면 되지 않냐. 대북전단들. 대북전단들. 민간다침하는 거 안 하면 되지 않냐. 그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효과예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굳이 포쏘고 무력 사용 안 해도 이거 수단이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도발도 그런 게 될 수 있고 제일 우려되는 건 사실 사이버 공격이 제일 우려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산망이라든가 특히 갑자기 은행 입출금이 안 된다거나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몇 번. 맞아요. 방송국 마비시키고. 그런데 우리의 과연 사이버 보안이 우리가 물론 IT, 인터넷 속도 이런 건 세계적인 수준이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사이버 보안이 세계적인 수준인지는 이건 좀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돈도 많이 안 쓰고 그다음에 보통 공공기관들 보면 대부분이 저가의 출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 식의 사이버 보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약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우려하는 게 지금 이런 오물 풍선, GPS 전파 교란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가 좀 차후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약간 좀 예전처럼 연평도 폭격 사건이라든지 천하만 사태 이런 무력 도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북한이 대한민국을 좀 선제 공격을 해서 핵무기까지는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국지전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약간 어떻게 될 건지 북한군과 대한민국군의 전력 차이를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국방백서 보시면 하셨지만 병력 차이는 여전하고요. 장비 차원, 장비 간의 차이도 여전하지만 장비 수량 차이. 질적인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앞서 있죠. 우린 전차 말하더라도 기본이 지금 3세대 이상이니까 반면에 북한군은 2세대가 줄이고 얼마 전에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전차 끌고 나왔지만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고도의 무기체계를 만들려면 기반 산업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기반 산업이 방위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반 산업이 다 갖춰진 나라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뭘 만들었다 그래도 사실 좀 다들 미심쩍어 하죠. 쟤네가 저거 만들 기술이 되나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핵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이제 군 관계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우려하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에는 이제 북한의 핵선제 공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핵선제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도 북한을 핵으로 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구상에서 사라지겠죠. 심지어 이제 2015, 16년도에 미국의 아주 매파적인 보수들 그래서 사회에 나왔던 안중에 뭐가 있었냐면 야 이번 기회에 북한에 핵목이 써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버리자. 되게 극단적이네요. 근데 그게 봤을 때 미국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유사시에 중국이 개입하고 이러면 또 한국 전쟁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바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면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그것만 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그때 막 뭐 그런 주장률도 있었고 지금 제일 우려되는 그래서 북한이 핵을 선제 공격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자기들이 날아가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이제 제레식전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나 저도 좀 우려한 게 뭐냐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밀렸다가 다시 역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핵을 쓸까? 그게 사실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개성 2부까지 가기도 힘들 거다. 이제 2003년 이라크전 때 보면 뭐 레드전, 옐로우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선을 넘어가면 이라크가 화학무기나 대량사상무기 쓸 거다.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군 작전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는데 사실 그게 딜레마예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과연 그럼 북한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디일까? 우리가 만약 역습을 했을 때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국지 도발은 좀 성격이 달라요. 핵을 쓰기가 좀 애매하죠. 국지 도발 가지고는. 근데 이제 뭐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 연평도 포옥 사은 것처럼 자위권 차원 그때 이제 자위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제 허둥버둥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건 다 성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신원식 국방장도 말 뭐 일 있을 때마다 즉각 끝 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 연평도 포옥은 그 주변에 있는 북한 도서나 그 지역에서 포로 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북한이 제일 애식 무기인데 대구경 방사포 뭐 이런 로켓포탄인데 유도장치가 결합된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과거와 달리 연평도를 포옥할 때 주변이 아니라 북한 내륙에 쏘는 거예요. 북한 내륙에 쏘면 그럼 또 이제 우리 군의 딜레마가 식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유권이라는 거는 인접지역에서의 그걸 얘기하는 건데 물론 거기에는 뭐 이제 지원부대 그 다음에 지휘시설 이런 걸 택한다는 건데 연평도를 기준으로 하면 황해도 정도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권을 발휘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평안 남북도라든지 이런 데서 날라와서 연평도에 로켓포탄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유권을 행사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지뢰도발 사건 때 뭐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우리 군이 보복작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미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고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대신에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할게. 계속 우리 정부를 이제 막 다독입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북한 내륙에서 그렇게 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국지 도발 사례만을 가지고는 즉각 끝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차원이 다른 걸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즉각 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당장 말릴 텐데 그럼 F-35 전투가 날라가서 정말 평양인까지 가서 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변에서 정말 연평도나 백령도 주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쪽에 많은 정말 화력자선들이 가 있어서 응징보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걸 한다 그러면 난감한 상황이죠. 솔직히. 물론 이제 우리 보수인 분들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걸 미국이 받아줄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대신에 항공망 한 번 더 오고 폭격기 한 번 더 올라오고 주매천사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하고 속된 말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도발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마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과거와 같이 연평도 폭격 도발을 일으키고 하면 본인 사실 모양새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은 사실 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현 정부에 뭔가 빈미를 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함경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멀리서 쏘고 하면 오히려 그게 이제 도박이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볼 수 있네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우 파이어 파이어에 따르면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단계 상승했다. 그런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좀 개발한 자랑스러운 무기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나라가 자랑할 무기들이 최근에 너무 많아서 일례로 이제 2022년도에 제가 사실은 22년도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제 한국항공우주사나 카이의 홍보팀에서 한 2년간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올해 1월에 나왔는데 사실은 22년도에 폴란드 방산 수출할 때 현장에 있었죠. 그걸 다 봤죠. 제가 가슴이 굉장히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KP21 첫 빙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현장에는 없었고 카이가 이제 사천이 본사고 서울사무소가 이제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사무소에서 있었는데 사실 그날 이제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계속 언론에서 문의가 오는 거예요. 몇 시에 비행해요? 언제 날아요? 계속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K방산의 김연아 선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하면 거의 사람이 나락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런 존재인데 아 정말 그냥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언론 관계 일도 하고 기사도 과거에 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우리가 만든 우리 회사에서 만든 비행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면서 한편으로는 업무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요. 그날 집에 한 8시인가 갔어요. 제가 저녁때 비행 다 끝나고 그런데 이제 그날 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 게 전혀 우리 회사와 상관없는 분인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카이 직원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축하드린다고 KF-21 첫 비행 성공한 거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사실 눈물이 찔끔 났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KF-21 같은 정말 F-35 같이 스텔스는 아니지만 4.5세대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말 이 독일이 장악하고 있는 이 유럽 시장에 우리가 폴란드 수출하면서 처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을 하면은 사실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독일은 전차군단 맞아요. 전차군단 전차군단의 아성을 한번 이번에 좀 깨뜨린 거 아니에요. 저희가 K9 자주포는 이전부터 베스트셀러 자주포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미사일 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현무 계열 미사일을 보면 사실 재래식 탄도미사일 가운데는 가장 탄두 중량이 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기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했을 경우의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유래가 없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재래식 탄도를 탑재한 지금 현무 계열 미사일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래가 없지 않나 그래서 한일 간에 사실 군사력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라는 딜레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방어용 무기에 많이 치중을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국방비나 이런 건 우리보다 앞서 있고 정말 비싼 무기들을 많이 산 그런 케이스긴 한데 요즘은 사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공격과 방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일본보다는 공격력이 좀 앞서 있고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들도 지금은 많이 이제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북아에서 굉장히 재래식 전력으로는 그래도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좀 손꼽히는 전력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죠. 보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고성능, 초강련무기 EMP탄? 이걸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나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EMP탄이 무엇인지 실제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EMP탄은 이제 전자기 펄스를 이용해서 한반도에 전자기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핵폭탄의 효과로 EMP를 내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서 하는 방식 핵을 안 쓰고 뭐 예를 들어 전자기기나 전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방식이고 근데 이제 핵을 이용한 EMP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범위를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광범위한 범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이 건물 이 건물 반경 몇 메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북한보다 우리가 앞서는 게 정밀도거든요. 명중률 혹은 정밀도인데 이런 일종의 제가 앞서 뭐 오프라이나 지원 얘기했지만 거기 나오는 이제 KGGB 같은 에다가 EMP탄을 결합시켜서 만약에 우리가 만든 KGGB를 쏘면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할 때 그걸 쏘면 EMP로 이제 막을 시켜버리면 작동이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정전탄이라고 해서 특수한 소재를 사용해서 전력망에 이제 그게 터지면서 뿌려지면 전력망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런 정전탄도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전력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이제 물리적 수단이 아닌 비물리적 수단들을 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력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KF-21에 달아서 뭐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력의 또 가장 핵심은 또 공중이잖아요. 전투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신식 전투기가 미그기? 미그-29. 그쵸. 약간 KF-21이랑 미그-29 전력 차이를 비교한다면 아 그러니까 미그-29는 네. 엄밀하게 하면 뭐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3, 4세대 전투기고 KF-21은 4.5세대 전투기예요. 세대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게 상당히 큰 전력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탑재하고 있는 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투기의 눈이라고 하는 레이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KF-21 같은 경우에는 A사 방식, 전자주사 방식, 능동전자주사 방식으로 해서 근데 안테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재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미그-29는 이제 안테나가 돌아가죠. 그런 차이도 있고 무장도 훨씬 더 좋고 그런 이제 한 뭐 많으면 한 세대 적으면 0.5세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기들은 지금 사실 이제 얼마 전에 팬텀이 퇴역을 했잖아요. 팬텀이 한 3세대 전투기 되는데 F-5가 지금 남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주류 전투기들 뭐 KF-16, 그 다음에 F-15K, F-35 F-35는 이제 5세대 전투기고 그러니까 4세대, 4.5세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하면은 우리가 거의 이제 콜드게임을 그러니까 진짜 딱 어느 공간에서 공중전으로만 붙는다. 콜드게임이죠.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공군에 이제 계신 분 얘기인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귀순하신 전투기 전투기 전투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야, 우리 공군은 저기 다 BVR 가시선 밖에 요격이 가능한데 그럼 너는 어떻게 그걸 대응하냐? 그랬더니 열심히 회피기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실인지 진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미사일들은 성능이 좋아서 아무리 회피기동을 열심히 해도 사실은 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의 우리가 격차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북한과 공군력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 이미 우리가 KF-16을 한 140대 정도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제 F-15K 들어오고 F-35 들어오고 지금 국내에서 KF-21 개발하고 조망은 양산에 들어갈 그대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중전에서는 북한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주변국인 중국 이런 러시아 이렇게 봐야겠죠. 실제로 이제 따져보면. 사실은 좀 북한보다는 중국의 공군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사실은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조그만간 미국 대선인데 포페이오 미국 전 장관이 트럼프 이기가 시작이 되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공화당 쪽 말고 민주당 쪽 인사 쪽에서도 약간 최근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탈냉전에서 다시 냉전에 신냉전의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상당 부분 지금 워싱턴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좀 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냉전이 끝나고 사실 미국이 미국이 제1의 강대국이 됐죠. 그런데 미국이 그 이후에 개입한 전쟁에서 다 성과들이 별로 안 좋았는데 세계 경찰 역할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당선회권 보면 미국 내에서 그런 여론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세계 경찰 역할 그만하자.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차라리 그 돈을 그냥 우리 먹고 사는데 쓰자. 미국 국방비가 심지어 천조국. 그 천조국 별명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국방비 천조 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워싱턴의 딜레마가 지금 뭐냐. 세계 경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싸게 하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특히 공화당 쪽에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가장 싼 무기가 뭘까요. 핵무기죠. 핵무기는 만드는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투발수단이라든가 발사하는 수단 이런 거는 개발할 땐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핵탄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단 한 번 배치해 놓으면 유지비가 제일 싸요. 아 그래요. 왜 싼 줄 아세요? ICBM 사일로 여러 개 있는데 그거 돌리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미국의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들 잘 보시면 한 열 몇 개 되는 사일로를 관리를 합니다. 사일로에 다 지상에 있잖아요. 지하에. 통제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정비나 이런 건 다른 얘기에요. 실제로 그 장비를 통제하는 사람들. 유사시 버튼을 누른 사람들. 두 명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싸게 들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심지어 미군에서 가장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게 뭐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순서별로 나온 게 있는데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미 육군의 기계화사단이에요. 기갑사단. 사람이 많잖아요. 미 육군.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미 육군도 월급도 많이 줘. 거기에 뭐 그쵸. 뭐 명이 되니까. 네. 한 해 들어간 돈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ICBM 같은 거는 두 명만 줘도 되는데. 인건비는 조작하는데 두 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인 원칙에 따라서 한 명이 해도 돼요. 심지어. 근데 핵무기를 발사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인 원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 명이 이걸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게 슬슬 얘기가 나오셔야 하는 게 전술핵이라는 얘기는 사실 그 단어는 지금은 잘 안 씁니다. 미국에서. 네. 우리는 이제 입에 너무 붙어서 그걸 쓰는데. 솔직히 말씀하자면 이제 비전략 핵무기라고 해요. 사실 뜻은 비슷해요. 넌 스트레티직 뉴클리어 웨폰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 만약에 미국이 과거처럼 비전략 핵무기가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한국에 있었다 그러면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핵기업에 굳이 경각심으로 가질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 결정탈 날린 게 오바마 행정부 역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 언급되는 한국에 이제 뭐 이제 재배치가 자꾸 언급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B61-10이라고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그 핵폭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핵폭탄은 장점이 뭐냐면 저위력 핵무기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막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10억 킬로톤 20킬로톤 생각하는데 이 B61-12 같은 경우에는 2킬로톤 3킬로톤 정도 밖에 안 돼요. 위력이. 근데 왜 위력을 줄였을까? 명중률이 높거든요. 과거처럼 굳이 큰 위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건 이거를 지금 이제 나토와 핵공유를 한 나라들 거기에 이제 배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토처럼 핵공유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확장 억제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들 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워싱턴 선언 통해서 협전인지 선언 통해서 한번 보여줬죠. 작년에 이제 미국의 전략 핵잠이 부산항에 딱 들어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이 쓸 수 있는 핵과 관련된 마지막 카드를 그때 보여준 거예요. 그니까 그전에는 안 보여주다가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자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저거밖에 없다. 와서 쇼잉 해주는 거야. 그렇죠. 항상 그렇죠. 친구들 너네가 위험할 때 내가 버튼을 눌러 여기서 미사일이 날아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거였어요. 근데 딜레마가 미국도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 지금 공격 원자매에서 쏠 수 있는 핵탄돌 탑재한 토마호쿠 순항 미사일이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너무 좋죠. 이 무기. 아니 그게 보여줄 필요 없이. 네. 우리나라 근해에 대기하고 있다가 북한이 핵유업을 한다. 그럼 한 번 이렇게 부산에 쑥 떠가지고. 자 이 안에는 뭐가 있는데 자세하게 얘기해줄 수는 없어. 그럼 이제 다들 그쩍 그쩍 걸겠죠. 혹시 핵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제가 봤을 때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 미사일을 다 퇴학시켜버린 거예요. 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의 딜레마가 뭐냐면 갖다 놓을 무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왜 부산에 그 전략 핵점을 보여줬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트라이던트 SLBM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SLBM 중에 하나인데 사거리가 거의 5000km 이상인데. 부산까지 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네요. 사실. 미 저기 태평양에서 쏘면은 북한 어디든 날아갑니다. 근데 왜 끌고 왔을까요. 보여준 거예요. 친구들 걱정하지 마. 형이 이런 거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분위기로.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탄두 중에 보면 아까 제게 말씀드렸던 B61-12처럼 저위력 핵탄두를 갖고 있는 트라이던트 미사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도 한 2km, 3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때리기에는 딱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전략 핵점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 중국에 대비해서 전략적인 임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유사시에는 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항상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기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워싱턴 조회에서 들린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잠수함에 쏠 수 있는 특히 공격 원자면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필요하다. 실제로도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죽여버렸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SLCMN이라고 해서 그런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계획을 하려고 했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핵 감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많은데 비해서 공화당은 늘려야 된다. 핵무기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이 비전략 핵무기 개발을 다시 본격화하는 겁니다. 일단 수단은 많아요. 미국은. 아니 뭐 발사 수단도 많고 공격원장. 특히 원자력 잠수함은 공격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니까 그럼 이걸 만약에 그런 미사일들을 공격원장에 달아서 전 세계에 배치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는 상상만 해도 껍질한 거죠.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조야 특히 워싱턴 공화당 쪽에 생각하는 거는 그럼 싸게 우리가 경찰효과를 하려면 결론은 비전략 핵무기 다시 꺼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돈이 들어가니 차라리 한국 같은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거죠. 아 내심.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간 흘려주는 거군요. 그게 주류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항상 그거였거든요. 저러다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를 일으켰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 효과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겠다고 쟤네 막아봤는데 결국은 다 하지 않았냐. 그럴 바에는 그냥 동북아에서 한국이 핵 도미노를 일으키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핵무게 가져봐요. 골치아판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핵을 우리가 핵무장을 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그거잖아요. 제재. 그렇죠. 경제적인 제재 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이 폼페이오라든가 미국의 공화당 쪽 사람들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 하는 얘기 해보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재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이건 좀 약간 상상의 영역일 수 있지만 미국도 OK 해줄게. 해 그럼. 라는 여론이 조금씩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고수조에 계신 분들은 핵 개발 하자고 하지마.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그래서 뭐 우리도 만약에 미국이 진짜 그런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100% 핵 개발을 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핵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 임박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뭔가 수단을 동원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하고 했는데 북한은 핵 개발을 했고 2번 수단 다 가졌고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제재해봤자. 두 번째.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으로 해서 병력 모집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이 병력을 대신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재식 무기로 하는 것도 제재식 무기라고 했죠. 전차, 장갑차 이런 건데 다 자주포 전투기. 거기도 사람이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유무인 복합으로 하면 사람이 좀 덜 타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 타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제재식전이 되면 어찌 됐든 병력전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갭을 뭘로 메꿔야 되느냐. 지금 군에서는 유무인 복합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유무인 복합 하면 좋은데 무인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 타지만 정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프랑스가 아주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죠. 프랑스는 사실 유럽에서 나토 들어왔다가 나온 다음에 핵구무기를 개발하고 다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프랑스 병력이 한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한 30만, 40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병력 수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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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프랑스처럼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동북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은 사실 한 1억 명의 인구가 있지만 거기도 고령화가 심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심해지죠. 나중에 저희가. 네. 고령화가 더 심각해질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북아라는 정말 위험 천만한 동네에서 어떻게 살 거냐를 봤을 때는 독자 핵격을 해야죠. 저는 그 정도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사실 보긴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비전략 핵무기 재배치를 꺼내시는데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술 핵무기가 됐든 비전략 핵무기가 됐든 최종 승인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 대통령이에요. 미 대통령이 16자리의 암호를 풀어줘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주한미군 사령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프랑스가 핵 개발을 한 이유도 그거예요. 자. 파리가 박살이 나면 과연 미국이 워싱턴을 희생하면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냐 거기서 딜레마가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도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서울이 박살 났는데 그럼 미국은 워싱턴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냐 그런 물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이 험난한 동북아예요. 물론 저는 동북아가 평화의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진 않았잖아요. 지금 동북아도 보면 한중 수교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한수호 수교하면서 굉장히 평화의 시대가 한 2, 30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정말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를 사실은 영리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냉전 시대로 다시 가고 미국 입장에서는 군비 일부분을 최대한 동맹국에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잘 설득을 해서 계속해서 물밑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핵 개발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기를 만드는 건 사실 쉽습니다.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도 그게 1940년대 기술 아니에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미국이 제철이 오케이 하고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기를 살 때 미국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 MTCR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사일 수출 통제 관련된 기술 그 안에 보면 무인기 관련된 기술이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글로벌 호크를 팔면 일단 MTCR에 걸려요. 그리고 한미 미사일 지침에도 걸려요. 미국이 그걸 쓱 묵인하고 팔았죠.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정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한국이 핵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약간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뭔가 하겠죠. 아니면 핵무기 같더라도 뭐 어떤 걸 하지 마라 식으로 아니면 니네가 핵무기를 쏘기 전에 최소한 우리와 협의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 핵무기, 독자 핵무기 개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저 만들었어요. 그럼 핵무기 위력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15킬로톤, 20킬로톤 정도 되는데 못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실험을 해야 될까요? 실험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 바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린 아시다시 3면이 바다이긴 한데 3면이 다 강대국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건 정말 공상상상의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지하핵실험을 한다. 과연 우리의 환경을 사랑하시는 시민단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박정희 시대 때나 가능한 얘기고 이 SNS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어디서 비밀리에 못해요. 핵 개발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상 오픈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뭔가 설득을 하려면 국민 투표해야 된다고 봐요. 전 국민이 자 핵무기 개발을 할까요 말까요를 놓고 국민 투표를 해서 만약에 과반이 넘는다. 그럼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 국제사회도 뭐라고 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 동북아의 정말 현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국민의 대다수가 핵 개발에 동의했다. 이거만 한 건 없죠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래야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핵무기를 어딘가에서 실험을 한다고 하면 정당성은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기회를 주면 우리는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정당성 특히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우리는 그 조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적 측면에서 핵을 갖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제재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만약에 미국이 한눈을 감고 이렇게 해주면 조건을 달고 쏘기 전에 연락해야 돼 뭐 라든가 아니면 만드는 건 좋은데 사용 권한을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 있죠. 타협의 여지는 사실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 근데 이제 너무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히 극과 구울을 하거든요. 안 돼. 제재 때문에 안 돼. 아니면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비핵하고 가는데 꼭 굳이 이걸 해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지금부터 딱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에 수십 년간 북한을 비핵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된 거라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신냉전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발생하면서 세계가 다 냉전이 됐죠. 이제 그런 세계가 향후 짧으면 10년 기르면 뭐 30년 40년까지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투자라던가 아니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더라도 재미없지만 그런 안보 관련된 기사나 뉴스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요즘 지정학 시대 탈세계화 시대 되면서 사실 지정을 모르고서는 사실 투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모셔서 고견을 한번 여쭤봤는데 투자도 좋지만은 또 정말 우리가 안보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만 어떻게 본다면 그 위에 또 투자도 있는 거고 우리 삶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의식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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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